뷰티 브이로그 뷰티 브이로그 어딜 가도 뷰티 브이로그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김도영 뷰티 브이로그 끝입니다 저걸로 다 돼있습니다 왔다 왔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왔지 왓이주얼 페이베리 푸드 하는데 저는 마이 페이베리 푸드 이스 설렁탕 무의 정성처럼 자필로 이렇게 쓰셨네요 이러면은 마음이 또 감동해 마치 저희 소국집에 파스타 토마토 파스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만나요 오이 네 오이 예 오이 오늘의 남은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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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록꼬리 차라리 요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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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록꼬리 차라리 요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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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5 어? 뒷면을 봤어야 되네 뒷면을.. 김도형 써있네 영화는 너무 이쁘게 써있다 아, 부엌에서 먹었까? 그냥 집에 안 먹었는데? 잠깐만 천장을 조금 보고 계세요 괜찮나? 이렇게 큰 거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음식이랑 다 모여야 되는데 그죠? 이렇게 해서 아, 진짜 어렵네 쉽지가 않네 세상에 일이 쉬운 게 없잖아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 파스타 여러분들도 오늘 눈 왔다고 하니까 파스타 드세요 오늘은 다 줄게 짬뽕 안 먹어도 와우 왜..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민지야 표정 이상하 beneath 저래요 뭐지. 내가 옷이 좀 편히 살아야 돼. 도망가는 거 같아. 아 진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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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한 음악하는 음악하는 친구의 업니들 보통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정훈이 집도 이렇게 돼 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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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곤하다 이제 Don't worry, be happy합니다 사랑합니다 가볼께요, 그러면? 안녕 안녕